대충만 잘라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저기라 이게 중간까지 밖에 없어갖고 그때까지 제한이 안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피그마는 얘가 다리가 잘 안들어가서 여기 밑에를 다 따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장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장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장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장갑을 가져왔고 일단 잘라놓고 크게 크게 잘라놓고 그다음에 사포질 해야지 뭐 그라인더질을 하다가 그리고 저 진짜 1년에 많이 받아봤자 오늘도 딱 3번 받고 못 받거든요 3번? 다음에 노래 같은 경우는 딱 2번 밖에 있잖아 아이고 아 괜찮아 이거는 상관없어 사실 요거는 개수가 많고 금액대가 좀 크고 같아서 그냥 이렇게 뭐 색깔을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걸 좀 느끼는데 어떤 색깔? 가격이 비싼 편이 어떤 색깔? 아무래도 괜찮을까? 아무래도 괜찮을까? 이거 그거 제가 안 팔렸던 게 저거였는데 그 고런색이랑 파란색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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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문제예요 잘 팔리는 색깔이지 2기가